승현아 난 니가 행복하길 바라 받아? 니가 행복하길 바람 바람돈다고? 바람이 아니라 원래 바란데 니가 무슨 바람인지 모르겠 오늘은 내가 살게 먹어 먹어 아 잘 먹네 화장실 갔다 온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차이 페이스북 승현아 너 페이북 해? 응 트위터 승현아 너 트위터 해? 아니 트위터가 뭐야? 고양이가 너무 귀여우면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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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환자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? 농담이에요 제가 이 대사 한번 꼭 쳐보고 싶었거든요 참 에이지 양성받은 나오셨어요 뷰티